이전 강좌에 이어서 바로 63번 jpg 파일을 열어본 모습인데요 이 필터에 필터 갤러리를 적용을 해보시면 바로 이전에 제가 적용했던 필터 효과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대로 적용이 돼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한번 마음에 들어서 그냥 적용을 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이미지에 적용된 필터들 중 특정 필터의 효과를 조금 더 강하게 수정하려는 경우입니다 지금 다시 필터에 필터 갤러리를 적용을 하면 기존의 이미지에 다시 이 기능들이 덧대어져서 효과가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옵션을 다시 불러내서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정까지 염두에 두고 필터 효과를 적용을 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렇게 효과를 적용하시면 안되고요 이 컨버트 퍼 스마트 필터라는 이 메뉴를 먼저 적용을 하시고 그리고 명령을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에디트에 스텝백워드를 통해서 이전에 처음 상태로 다시 돌려놓고요 이 상태에서 필터 메뉴 컨버트 퍼 스마트 필터스 명령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적용하는 스마트 필터에 대한 설명문이 나오는데요 OK를 눌러서 넘어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레이어의 미리 보기 창 우측 하단에 스마트 필터가 적용됐다는 표식이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필터 명령들을 하나씩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필터 갤러리에 이 세 가지 옵션을 한 번에 적용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드라이브러시 라는 기초가 되는 필터를 먼저 한번 적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필터에 필터 갤러리를 적용하셔서 포스터 엣지라는 두 번째 필터를 적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터에 필터 갤러리를 적용을 하시고 이 텍스처라이즈에 텍스처라이즈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서 선보였던 필터 갤러리의 어떤 세 가지 효과들이 중첩된 느낌 그대로를 지금 다시 연출을 했는데요 이전과 차이점이라면 지금 특정 요소가 마음에 안 들 경우 그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서 안내문이 나오는 것은 동시 확인해서 다시 안 나오게 하고 OK를 누르겠습니다 바로 그 드라이브러시 부분이 다시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서 옵션을 조금 더 바꾼다거나 디테일을 조금 내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OK를 눌렀고요 만약에 이 텍스처라이즈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든다면 세 번째 적용된 필터죠 제일 위에 있는 필터를 더블 클릭하셔서 바로 텍스처라이즈 상자가 나타나면 여기서 스케일을 좀 조정을 하신다거나 이 릴리프 옵션을 조정을 한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OK를 또 누르겠습니다 지금 텍스처라이즈 옵션을 적용했는데 굉장히 과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각 필터 효과가 균일한 배분으로 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우측에 보시면 이 조절 옵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효과 자체의 농도를 결정하는 오퍼시티 항목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것이 100%이기 때문에 다른 효과들하고 균일한 정도로 배분되어서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한 50% 정도로 낮추면 그만큼 다른 필터 효과들에 비해서 이 필터의 적용 농도가 다운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OK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적용된 스마트 필터들은 또 앞에 표시 아이콘을 클릭해서 결과 이미지에서 보이지 않게 혹은 보이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스마트 필터 앞쪽에 있는 이 표시 아이콘을 숨기게 되면 그 하위에 적용된 모든 필터가 다 사라져서 원본 이미지의 느낌 그대로가 다시 보이게 되는 다시 체크를 해서 필터가 적용된 효과를 또 볼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특정 필터 효과를 지우고 싶다면 그 부분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휴지통에 가져다 두시면 그 필터만 또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적용된 필터 옵션을 다시 불러내서 수정할 수 있는 스마트 필터스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